네 이번에 소개 되겠다는 prs 우드 라이브러리 509 모델이 되겠습니다 오우 이 친구는 509 509가 뭐죠 408은 픽업 4개에 픽업이 험버커 두방에 8가지 소리 이거는 지금 5 픽업이 5개에 9가지 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509죠 이 우드 라이브러리는 옛날에 그 아티스트 패키지로 나오는데 아티스트 패키지 1,2 이런식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우드 라이브러리로 생산이 되는데 프리빗 그 목재가 사용된 아주 설벌한 탑이 올라간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 물론 텐탑이구요 페이디드 웨이블루 피니시가 되어있구요 이게 지금 에버린지 판에 픽업이 5개에 빨개 스위치 엄벌룸 버턴 싱글한 버커 탭까지 달려있는 기타라 하이브리드 하드웨어인가 거기까지 추가가 된 아주 그런 최신형 24년식 따끈따끈한 신상 모델이 되겠습니다 뒷면을 보시기에도 탑이 그냥 살벌하네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이게 지금 한 20mm 나오네 무게감도 상당하고 마오가니 탑 금장 하도요 24년식 따끈따끈한 신상 텐탑 모델이 되겠습니다 뭐 이 친구는 509 모델은 뭐 하이엔드가 끝판왕 애기타로 지금 뭐 천만원 조금 안된 금액대로 나오는 것 같은데 예전에 이게 한 6,700정도 나갔는데 가격이 상대까지 올라갔네요 아무튼 비주얼 사운드 스펙 3박자를 모두 갖춘 하이엔드 끝판왕 509 웨이블루 피니시 모델이었습니다